저 화장실 좀 갔다와드릴게요 여러분 다 왔어요 갔다 와요 제가 너무 지금 부끄러워서 그랬는데 얼굴이 너무 뜨거워서 세수 좀 하고 올게요 아 알았어요 네 다녀올게요 이따 오세요 자기가 설마 이초옹님이냐고요? 맞는데? 세상이? 자기야 네 그 뷰티풀에 이랑 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? 어떻게 되는데요? 아 못하겠어요 안 받을래요 아 못하겠어요 게임이 나왔죠 자기야? 아 뭐 멘트 아 이거 뭐 미션이었어요? 아 근데 못하겠어요 아 무슨 미션.. 얼마 미션인데요? 만 원이요 아 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 진짜요? 네 참으실 수 있으시겠어요? 참아봐야죠 만 원 여보 만 원 버는데 제가 그 정도 참아드릴 수 있죠 아 네 뭔데요? 자기요 이유 없는 아름답 이유 없는 아름답 왜 괴롭혀요? 어떡해 어떡해 이거 왜 칭을 말하냐 아 나 무슨 모르겠어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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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어떡해 어떡해야 하지 나 늦은 시간 눈대기 오.. 너 에팩 할까? 어.. 에팩 하자 아니 자기가 에팩 할까? 아.. 아.. 너무.. 너무.. 너무 빠른 나이 없어.. 뭐라구요? 아.. 수담님 뭐라구요? 아니.. 저희 하기로 했잖아요.. 아니에요? 아니 수면 안 할게요.. 아.. 알았어 여보야 에팩 들어와 알았어 굉장해요 제가 점프 마스터에요 어우 열난다 자기가 나왔어요 왔어요 여보? 왔어요 점프 마스터에요 어디 갈까요? 기차여행 한번 할까요? 기차여행이야? 기차 어딨지? 난 저기 있네 난 저쪽에 어디로 가는지 몰라 이따 가볼게 하이 저.. 적 내리는 거 못 봤어요 나 그랬어요? 알겠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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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. 핑 좀 이상한데 오.. 우리.. 페퍼 리스부터 갑파가 예쁜데 난 안 예뻐야? 야.. 이거가 더 힘들죠 아.. 맞아요? 다 왔어요 ㅋㅋㅋㅋ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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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해주는 거예요? 리액션? 당연히 해주죠 아.. 아.. 1 플러스 1이네요 여기 비스티퍼에요 여기 비스티퍼에요 여기 비스티퍼에요 나 윙맨있다 여기 윙맨이야 색감은 새? 강맨있다 이거 못쓰거든요 적발견심 신호에 왜 안쓰요? 윙맨 좋은데 윙맨 못쓰요 윙맨 간맨이라니까요? 윙맨 여기있어 레벨 2야 윙맨 머리를 넣으려야지 윙맨 머리를 넣으려야지 개사기통인데 개사기통 어그통이잖아요 화뵙 Aphmere 어우 걸릴 때가 가끔 있긴 해요 자기야 왜요 여보 저 좋은 생각났어요 뭐요? 여보 진짜 뭐야? 아니 못들었어 들었잖아요 아니 못들었어요 목소리 작아서 다시 말해주세요 아이 진짜 못들었는데 무슨 생각이야? 여... 여보 생각... 여보... 왜 괴롭혀요? 미션이에요? 네. 얼마 받았어요? 만 원이요. 아, 만 원이요? 네. 감사합니다. 왜 저 눌리세요? 안 눌렸는데요? 제가 언제 눌렸다고 그러세요? 아, 진짜 이거 봐. 자, 이거 막판 할까요? 막판 할까요? 막판 할까요? 네. 오케이, 오케이.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네. 어, 깜짝아! 아, 나 옥테인 저렇게 맨날 나오는 거 너무 놀리... 아, 진짜로. 너무 싫어. 근데 진짜 무서워. 옥테인 저거 할 때마다 계속 놀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. 자기 힘들어요? 네? 아니요. 우리 팀 옥테인... 옥테인 나타나갈... 놀랐어요? 네... 놀랐어요. 그랬고만. 그랬어요. 요즘 하는 거 보니까 곧 망치 따겠는데요? 아니, 누구한테 배웠는데... 너머한테 배웠으니까 금방 늘잖아요. 그렇네... 진입한다! 꽉 붙잡아. 아, 저 이거 있어요. 삼강대. 중탄. 윙맨한테 한번 해줄게요. 육면 먹었어요, 저 주세요. 여기 종량 확장탄창이야! 어, 쟤도 있네. 내 거 먹어. 알았어. 다른 사람 거 먹지 말고 내 거 먹어. 친구가 없네. 우리가 이길 확률이 높아졌군. 잡았음용. 멋있어요. 잡았음용. 왜 울었는데. 좀 부끄러워서요. 아니, 부끄러울만 하잖아요. 아니에요? 그랬어요? 네? 그랬어요? 네. 알았어요. 한 번 안 해야겠다. 알았어. 알았어요. 왜 갑자기 심각해져요? 그런 적 없는데요? 없어요? 그런 적? 네. 이상하다. 일로와. 딱대, 딱대. 어딨는 거야? 안에. 위에 올라갔다. 안 보여. 아, 개피. 브라 개피. 아, 땀 태웠다. 아, 땀 태웠다. 아, 땀 태웠구나. 아, 땀 태웠구나. 아, 땀 태웠구나. 아, 파차. 됐다. 아. 이거 살릴 수 있나? 이거 살려도 안 오셨는데? 바로 위에 있는 거야. 바로 컷. 바로 대기? 아, 안에 있었네. 안에 세 명 있었네. 네. 뾱뾱. 고생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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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저는 가볼게요. 알았어. 오늘 휴방이라서 점만 하다가 가려고요. 헉! 할디 나도. 아, 오늘 휴방인데 킨 거예요? 네. 왜? 왜, 왜요? 에? 잉? 아, 저, 저 때문에 킨 거예요? 네. 자기는 3월 쉬는 날 아니었어요? 아, 저 쉬는 날 취소했어요. 아, 너무 심심해서. 방송을. 아. 아, 그냥 하는 게 좋을 거 같아가지고. 네, 취소했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알겠어요. 여보, 대회도 재밌었어요. 알았어요. 바이. 나중에 봬요. 바이. 안녕. 안녕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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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발아. 어, 왜, 왜, 왜? 전화? 어, 그래. 잠시만. 어, 여보세요? 누나. 응. 그. 우리가. 응응. 많은, 많은 날들을 보냈잖아? 누나랑? 어, 그치. 거의 그냥. 친동생. 응. 그쵸, 그쵸, 그쵸. 친누나처럼 이제 따르고 있기 때문에. 방송 끝나시고 이제. 남편분이랑 이제 또 에이픽스 하자시러 가는 거예요? 뭐라구요? 미쳤어? 미쳤어? 매영이랑? 뭐야? 미쳤어요? 아니. 아니야? 매영이랑 같이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, 또? 제가 알아서 할게요, 데이트. 아, 예 알겠습니다. 네, 데이트에 관심 갖지 말아주세요. 알아서. 알겠어요. 고생, 고생하시길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빠빠. 네, 빠빠. 네. 내일도 보러 와줄 거지? 기다릴게. 편집소로 달리